저 언니가 진짜 좋아한다 멘시 멘시 그럴 것 같은데 보자 레츠고 오늘의 첫 번째 일정은 메리시 편집샵 메리시 구경하고 물리라는 향수 가게도 구경하고 그리고 점심 먹을 거예요 나는 메리시 메리시부터 가자 그래 아들 많아 시대가 됩니다 시대가 됩니다 이런거 찍어야지 찍고 있어 이따 여기서 사진을 찍겠어요 쇼핑을 마치고 그렇게 filch 섬에 있는 이 날은 이 날은 찬양 이 날은 그 날은 그 날은 그 날은 그 날은 그 날은 이 날이 넌 날씨 에코백이 더 예뻐 혜연아 이거 봐 아니 저게 더 예뻐 뭐 넌 날씨 어 그러네 저 에코백도 귀엽다 근데 여기 모자도 이런 게 훨씬 더 예쁘고 메르씨 보다 넌 메르씨가 더 예쁘네 얼마야 너 얼마야 85유로 85유로면 얼마냐 약 12만원 13만원 나는 모자를 하나 사야겠어요 어 너무 눌린 모잔데 하나도 안 예쁜데 모자는 안 어울리는 걸로 바 바이 렛츠고 어디가 여기가 입구야 제가 사려고 했던 페이스크림 저깄다 비스트로 인스팅트 여기 매장이 진짜 귀엽다 여기 매장이 진짜 귀엽다 ocybin 그리고 스테이크 그리고 스테이크 이제 뭐 해 드십니까? 네 음 음 음 음 트럼블도 맛있다 미소 양념 된 생선 맛있어? 응 이것도 맛있다 약간 짭짤해서 이 하얀 소스랑 같이 먹으면 스테이크 음 맛있어 소스랑 이 크루톤이랑 이 뭐지? 패스 브라운 패스 브라운을 먹으러 갔어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음 거리가 너무 예뻐요 이제 점심을 먹고 에그 타르트와 커피를 마시러 갑니다 포르투식 에그 타르트를 파는 곳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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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 먹고 풍피두 센터로 갑니다 풍피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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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관 구경을 다 마치고 쇼핑하러 갑니다 쇼핑 플레이스는 쑤시와 몽주 약국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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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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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여기서 빵 뜯어먹고 피크닉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만 재난영화 찍고 있어 우산도 없이 근데 진짜 맑은 날 왔으면 예쁜 공원이었을 것 같기는 해 나중에 시간 나면 다시 오자 초콜릿 탱크 죄송합니다 너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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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최고야 최고야? 오 진짜 초콜릿 향이 나 very authentic very authentic이라고 하는 초콜릿 무스 이거 언니가 진짜 좋아한다 언니가 진짜 좋아한다 이거 미쳤다 너무 맛있다 이거 먹으러 또 오고 싶다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언니가 진짜 좋아하는 맛있다 이거 나 반만 쪼개 먹을게 다 먹어 너무 맛있어 너무 잘고 맛있다 인간적으로 이건 진짜 맛있다 우리 만약에 윅삼그룹 공원 비 안 올 때 또 오면 언니 이거 가져와라 한국에 이거 한국에 가져와야 돼 진짜 이거 그거 하자 75%도 먹어보자 와우 내 스사이? 이거 진짜 성공한다 이거 진짜 성공한다 엄지척이야 진짜 핵 미쳤음 근데 어떻게 만드는 거지? 여긴 꼭 오세요 여기 꼭 여기가 이름이 샤픈 디 초콜라티에 샤픈 디 초콜라티에 그래서 샤픈 디 초콜라티에 커플의 음 이영 초콜라티에 영업이 터뜨린 취약 우유 이런 오르셈 미술관에 오늘 도착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